청주시가 흥덕구 운천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 설계를 공모합니다. 청주시는 2027년까지 업무 공간과 주민 휴식 공간, 마을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운천 신봉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정 공사비는 86억 원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25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일정, 참가 등록 방법 등을 공고하고 심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합니다.